남해와 동해안 일대에서는 제철을 맞은 봄 멸치잡이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어행량도 늘어 조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정작 어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홍승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대변항을 출발해 2시간을 달리자 멸치잡이 어장이 나타납니다. 멸치대를 발견한 선원들. 그물을 내리고 10분 남짓 기다린 뒤 다시 끌어올리자 은빛 멸치가 끝없이 올라옵니다. 조업이 끝나면 그물에 걸린 멸치를 털어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멸치 산란기인 봄철은 어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로 멸치 맛도 뛰어납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 이맘때보다 어행량이 20%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예년 같으면 100만 명가량 몰렸을 지역 멸치 축제가 코로나19로 3년째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활로가 막힌 건데 소비도 크게 줄면서 1년 전 25kg 한 상자당 6만 원하던 멸치값은 온봄에는 4만 7천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선주들도 애가 탑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경유감마저 치솟으면서 조업을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소비를 늘릴 뾰족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젓가를 담가 유통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홍승연입니다. SBS 홍승연입니다. SBS 홍승연입니다.